예수 믿는 유명 여배우가 손목에 문신 새긴 사연. 여배우가 문신을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 I'm not ashamed으로 유명세를 떨친 할리우드 여배우 세디 로버트슨이 자신의 왼쪽 손목에 Fearless, 두려움 없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긴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전체 영상은 유튜브 레오 미디어 채널에 라이브 오리지널 더 미닝 비하인드 세디 로버트슨 태투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으며 조회수는 43만회를 기록하고 있죠. 로버트슨은 아버지가 어느 날 몸에 문신을 새기고 왔을 때 자신은 문신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에 늘 사로잡혔던 기억을 소환하며 잠자로 침대에 누울 때든 잠에서 깨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 온종일 하루를 보낼 때든 지속적으로 두려움의 상태에 갇혀있었다고 말했죠. 이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내겐 두려운 게 너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두려움에 시달리던 로버트슨은 하루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현재를 살고 있는 저는 너무 두려워요 라고 기도했던 일을 떠올렸죠. 그러면서 그는 기도 중 깨달은 사실은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실제로 두렵지 않은 건 아니라는 점이었다.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면 그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다면서도 만약 내가 정말 총에 맞는다면 나는 더 좋은 곳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줬다며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계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슨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고 토론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할 때마다 그게 뜻대로 쉽게 되지 않았다며 진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적어도 2년간 고군풍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두려움과 맞서 싸워 승리한 건 어느 겨울날이었다. 로버트슨은 그날 2만 명의 총중들 앞에서 연설하려던 참이었고 그녀는 무대 뒤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이날은 ISIS가 프랑스 파리의 테러를 감행한 날이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그저 계속 기도만 반복했다며 고한 영혼이 내게 걸어오더니 구사주께서 무대에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두려움이 결코 생각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했죠. 로버트슨은 그날 무대에서 자신의 조국과 2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기도해오지 않았다면 그날 밤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이 자신의 왼 손목에 피어러스 두려움 없는 문구를 새긴 건 그날 밤 무대가 끝난 후 집에 들어온 직후라고 하는데요. 그는 두려움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바로 여기 왼쪽 손목에 문신을 새겼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은 문신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디 로버트슨 결혼 결혼이란 샹포로 연애가 결혼보다 즐거운 것은 소설이 역사보다도 재미있는 것 같은 이유다. 세디 로버트슨이 지난 2019년 6월 9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라며 크리스천 허프와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디는 크리스천 허프에 대해 물론 그를 사랑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는 강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유머로서 하다며 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했죠. 이어 우리의 관계는 아름답지만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바보 같은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루가 끝날 때의 기도 응답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경 뒤에 우리의 사진을 붙였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그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정말 꿈 같다.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했다며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마음이 겸손해지고 감사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희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세디 로버트슨은 2012년 미국 리얼리티쇼 덕 다이너스토에 출연했고 2014년 댄싱 위드 더 스타즈 시즌 19에 출연했으며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 I'm not ashamed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 유명 배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디 로버트슨의 신앙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